마포구는 민방위대원의 평상시 대응능력검진과 유사시 비상대비사태의 대처자세를 확립하기 위해 민방위 기본교육을 실시합니다. 다가오는 3월 6일부터 4월 7일까지 실시하며, 평일에 참석하기 어려운 대원들을 위해 야간과 주말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교육대상자들은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 마포구청 2층 대강당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하며, 평일 및 주간에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해 야간교육과 의료교육이 각 1회씩 실시됩니다. 야간교육은 3월 31일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, 의료교육은 4월 2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. 교육대상자는 마포구 소속 1년에서 4년차 민방위대원이며, 대상자에게는 교육장소 및 교육일시가 명시된 민방위대 기본교육소집통지서가 교부됩니다. 통지서에 명기된 동별지정교육일시에 소집통지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석할 수 있으며, 소집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교육장에서 소집통지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 마포구 교육기관 중 원하는 날을 선택해 참석할 수 있고, 다른 시·군·구대원도 교육에 참석할 수 있으며, 일정은 국민재난안전보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자치행정과 및 각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자치행정과 및 각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자치행정과 및 각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